안아버려 뭐해? 뭐해 맞지?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저는 전공이 있는 것들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랜스에서 랜스에서 랜스에 맞게 해 네, 저는 전공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전공이 없다고 말했다 저는 전공이 없다고 말했다 secret 그것들은 좀 주세요 그 지역이 너무 귀엽다 세부로 이제 두 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내가 수학자. 왜요? 익숙해졌습니다.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또 다 먹으면 다 먹어야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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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